저는 이 경기 시작되기 전에 어떤 예상을 했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이거는 우사인 볼트랑 황영조가 같은 달리기 선수라는 이유로 100m 정보를 같이 뛴 거다. 우사인 볼트하고 황영조가? 좋은 달리기 선수들이에요. 2 선수 모두. 그런데 1명은 마라솔하고 1명은 100m 단거리 선수예요. 그런데 100m에서 뛰자라고 한 거예요. 황영조 선수가 지죠. 단거리. 그런데 맥그리도 법대생 치고는 나름대로 선전한 거 아니에요? 김현장 변호사 상대로. 그건 김현장 변호사가 봐주면. 봐줬다. 법대생에게 논리를 너 이제 말 쫙 해봐. 내가 하나씩 하나씩 다 반박해줄게. 라고 하는 건 사실 변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경기 처음에 보면서요. 메이웨더가 예전에 파키아우랑 이렇게 할 때 만큼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그게 그럼 수준을 맞추려고 일부러 좀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열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메이웨더가 파키아우가 붙었을 때 메이웨더가 정말 도망을 많이 갖고 수비적인 경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파키아우에게 한 대 맞으면 제대로 맞으면 져요. 저 경기 말씀하시는 거죠. 파키아우에게 한 대 제대로 걸리면 메이웨더가 집니다. 그런데 메이웨더가 오늘 맥그리보가 경기한 걸 보면요. 맞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3라운드 이후부터는요. 맥그리보가 공격해 들어올 때 일부러 메이웨더가 맞아주는 모습입니다. 맞아봐야 데미지가 없다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힘 빼게 그냥 가지고 논다는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죠. 잔펀치는 계속 맞아주면서 앞으로 들어가는데 평소에 메이웨더가 경기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메이웨더가는 절대 상대 선수의 펀치를 맞으면서 들어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잔펀치는 맞아주고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수비 주무기인 숄더로는 부사하지도 않고요. 머리 덕킹으로 머리만 살짝살짝 흔들거나 아니면 백스텝으로 거의 맥그리거의 펜치는 다 피가. 그런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전문가 입장에 봤을 때는 맥그리거의 선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선전했어요.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러면 한 2, 3라운드에서 케어를 시켜야죠. 왜냐하면 저 전문가하고 최고의 복서하고 곧 입문한 자격증도 없는 그 정도면 사실은 3라운드 정도의 케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잔인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맥그리거 같은 초보자를 상대로 했을 때는 2, 3라운드에 승부수를 던질 수 있거든요. 걸어도 충분히 자기가 이길 수 있어요. 확률이 있는데 오늘 경기를 보면 메이웨더가 자신이 질 확률이 0%까지 떨어질 때까지 맥그리거를 갖고 놀았던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이웨더가 오늘 경기에 스포츠 도박에 자기 돈을 걸었어요. 자기가 이기는지. 한 번만 달란 거예요? 우리도 한 56억 원 정도를 걸고 아마 스포츠 도박 배당금을 한 14억 원 정도를 추가로 더 벌 겁니다. 한 3천억 번다는데 거기도 14억 원. 우리나라 법이면 이거 위법입니다. 경기하는 사람이 직접 도박을 한다든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하여튼 저는 하여튼 맥그리거가 그래도 상당히 분전을 했고 보는 전 세계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했을 건데 안 아까웠다. 시간이 안 아까웠다. 허무하게 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10라운드까지 갔고요. 사실은 입이 이만큼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도마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도마하게 만들어주는 심판을 잘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맥그리거가 지긴 했지만 저는 진 경기는 아니라고요. 왜냐면요. 10라운드 뛰고 돈을 묻지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자막 좀 주시겠어요? 두 사람의 돈을 얼마나 벌어갔는지. 세계 대결. 결국 돈난 돈찬치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부러우십니까? 제가 읽기도 부럽습니다. 기본 출전요가요. 1억 3천만 달러. 1,465억 원에 육박하구요. 저기 1억 달러가 메이웨더 거고 3천만 달러가 맥그리거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경기장 입장 수입이요. 영상 수입. 유료방송입니다. 미국에서 1인당 한 가구당 10만 원 내야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 다 합쳤을 때 메이웨더 주니어는 3억 달러. 3억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3억 달러. 3,381억. 맥그리거 1억 달러. 1,127억. 그럼 맥그리거는 1라운드당 100억씩 본 거네요. 그렇죠. 맥그리거는. 맥그리거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에서 10라운드까지 계속 뛸 수 있었던 거.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박지원 변호사께서 초보다 치고 너무 잘했다. 제가 볼 때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번투 입문자가 그렇게 했다고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동기부의가 정말 확실하잖아요. 내가 버티면 버틸수록 돈이 쏟아지잖아요. 맥그리거 입장에서는 또 하나 생각한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돈도 돈이지만 오늘 자기가 5라운드 이상만 버티면 종합격투기의 체면을 살리고 나는 앞으로도 격투기 쪽에 흥행카드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버텼고 그리고 메이웨더가 저 또 잔인하다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메이웨더가 맥그리거를 약간은 배려를 해줬다. 약간 배려해줬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어주면서 앞으로 너도 돈 좀 벌어봐.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만약에 메이웨더가 맥그리거에게 압도적으로 초반에 경기를 끝내버렸으면 실제로 종합격투기나 맥그리거의 인생은 좀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버티므로써 본인의 가치를 그런 걸 좀 해줬다. 메이웨더가 맥그리거 같은 초보자를 상대로 했을 때는 2, 3라운드에 승부수를 던질 수 있거든요. 걸어도 충분히 자기가 이길 수 있어요. 확률이 있는데 오늘 경기는 보면 메이웨더가 자신이 질 확률이 0%까지 떨어질 때까지 맥그리거를 갖고 놀았던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이웨더가 오늘 경기에 스포츠 도박에 자기 돈을 걸었어요. 자기가 이기는지. 저 한 번만 달란 거예요? 우리도 한 56억 원 정도를 걸고 아마 스포츠 도박 배당금을 한 14억 원 정도를 추가로 더 벌 겁니다. 우리나라 법이면 이거 위법입니다. 경기하는 사람이 직접 도박을 한다든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하여튼 저는 맥그리거가 그래도 상당히 분전을 했고 보는 상대 선수의 펀치를 맞으면서 들어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잔펀치는 맞아주고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수비 주무기인 숄더로는 구사하지도 않고요. 머리 덕킹으로 머리만 살짝 흔들거나 아니면 백스텝으로 거의 맥그리거의 펀치로 다 펴가. 그런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비전문가 입장에 봤을 때는 맥그리거의 선전으로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선전했어요.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러면 한 2, 3라운드에서 케어를 시켜야죠. 왜냐하면 저 전문가하고 최고의 복사하고 이제 곧 임무나 자격증도 없는 그 정도면 사실은 3라운드 정도에 케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더 잔인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맥그리거의 저는 이 경기 시작되기 전에 어떤 예상을 했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이거는 우사인볼트랑 황영조가 같은 달리기 선수라는 이유로 100m 정보를 같이 뛴 거다. 아 우사인볼트하고 황영조가? 좋은 달리기 선수들이에요. 두 선수 모두. 그런데 한 명은 마라소노고 한 명은 100m 단거리 선수예요. 그런데 100m에서 뛰자라고 한 거예요. 황영조가 지져다니. 그런데 맥그리거도 법대생이나 변호사 때문에 법대생 치고는 나름대로 손절한 거 아니에요? 김현장 변호사 상대로. 그건 김현장 변호사가 봐주면 아 봐줬다. 법대생에게 논리를 자 너 이제 말짝 해봐. 내가 하나씩 하나씩 다 반박해줄게. 라고 하는 건 사실 변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경기 처음에 보면서요. 메이웨더가 예전에 파키오랑 이렇게 할 때만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게 그럼 수준을 맞추려고 일부러 좀 그랬다는 말씀이신가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메이웨더가 파키오가 붙었을 때 메이웨더가 정말 도망을 많이 갖고 수비적인 경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파키오에게 한 대 맞으면 제대로 맞으면 저요. 저 경기 말씀하시는 거죠. 파키오에게 한 대 제대로 걸리면 메이웨더가 집니다. 그런데 메이웨더가 오늘 맥그리거가 경기한 걸 보면요. 맞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3라운드 이후부터는요. 맥그리거가 공격해 들어올 때 일부러 메이웨더가 맞아주는 모습입니다. 맞아 봐야 데미지가 없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힘 빼게 그냥 가지고 놀다는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죠. 잔펀치는 계속 맞아주면서 앞으로 들어가는데 평소에 메이웨더가 경기 보신 분들이면 다 아실 겁니다. 메이웨더가는 절대 세계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했을 건데 안 아까웠다. 시간이 안 아까웠다. 허무하게 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10라운드까지 갔고요. 사실은 입이 이만큼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도망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도망하게 만들어주는 심판 또 잘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맥그리거가 지긴 했지만 저는 진 경기는 아니라고요. 왜냐면요. 10라운드 뛰고 돈을 무찌나에게 많이 벌었습니다. 자막 좀 주시겠어요. 두 사람의 돈을 얼마나 벌어갔는지 세계 대결 결국 도문난 돈 잔치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부러우십니까? 제가 읽기도 부럽습니다. 기본 출전요가요. 1억 3천만 달러 1,465억 원에 육박하구요. 저기 1억 달러가 메이웨더가고 3억 달러가 메이웨더가